네,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뚜키입니다. So, I met subscribers today. I came back to home now. I got so many presents. 이거 지금 다 선물입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이거 뭐지? For my mom. 엄마한테 선물인가봐요. 저한테 주는 선물은 아니고. 스카프네요, 스카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Dear Mrs. Kim, I hope you will like this Bruce's silk scarf and Ottoman style silver ring from Turkey. 아, 오스만 스타일 silver ring.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보여요. But it's for my mom.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되게 무거운데요? 책이네요. Muhammad's life based on the early source. 감사합니다. I have been following you for a long time. I'm glad you are Muslim, Mashallah. I was very impressed by your efforts to learn the religion of Islam. Take care of yourself, Allah bless you. 엄청 크네요, 이거는. 와, 전자책이네요, 이거. 어, 쿠란. 이거는 향수 같은데요? 냄새 되게 좋네요. Dear Doud Kim, my brother. Welcome to Islam and my country Turkey. Your channel was so sincere and you were so kind. I don't want to say 오빠 to you because it is... Rengi sometimes, okay, 오빠. 자, 하라. 오, 이거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거. 오, 이거는 쿠란 한국어예요. 포스트 카드. 이스탄불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귀걸이 이거 같은 건가? Like this? 뭔지 모르겠어요. 대세큘라. 우와, 이거 뭐죠? 로쿰. 아, 아. 오, 로쿰. 음, 로쿰. 퍼펙토. 젤리 같기도 하고. 맛있네요. 음, 맛있어, 맛있어. Dear Doud Kim, Hello, I'm Irem. I hope you have a good time in here. I'll popper you. 세게. 이스탄불. 이거는 과자. 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자석. 마그네틱. 오, 하아. 쿠란. 와, 이거 쿠란이죠, 이거.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초콜렛인 것 같고요. 초콜렛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향수인 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글씨? 이렇게 열심히 써주셨는데. 제가 터키 말을 몰라서 늙을 순 없네요. 죄송합니다. 번역기 돌려볼게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거 냄새가 뭐 되게 좋은데요, 일단. 아, 이건 아까 받은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고 이건 좀 작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미니 쿠란인 것 같아요, 미니 쿠란. 양탄자. 와,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거 무늬가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감사합니다. 모자네요, 모자. 아, 근데 제가 머리가 커서 잘 안 들어가요. 아, 잘 어울리나요? 싱글 카운터? 아, 이거 카운터. 기도할 때 쓰는 거. 아, 그리고 이것도. 세는 거. 하나, 둘, 셋. 어, 양말이네요. 이것도 이스탄불 포스트 카드.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무한매드에 관련된 익스플레이네이션 부기인 것 같아요 이건 와디스 이슬람 편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네요 귀여워 이건 스누피 탈키 초콜렛 과자 이게 뭐죠? 아까 그 떡 그거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향수 같은 거 같아요 이거 새는 거 이것도 이거 아 커피네요 커피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엄마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디도 주셨어요 낫시드 뮤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수 이것도 향수 갖고 와 향수 엄청 많이 향수 부자다 지금 향수 부자 아 모자도 많이 받았네요 우와 저 이거 진짜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턱이티 완전 완전 매니아거든요 와 이거 진짜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와 진짜 잘 먹을게요 너무 고맙네요 턱이티 새는 거 새는 거 편지 와 이것도 색깔 너무 예뻐요 양판자 이렇게 책 짜랑 와 이건 그냥 수건인가 좀 작은데 메이비 털키스 타월 그리고 이거는 뭐 주머니 이거는 음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티 넣는 건가?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향수 향수 있고요 이거 뭐죠? 귀걸이인가요? 귀걸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음 뭔가 되게 예뻐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보라색 양판자 우와 이것뿐 와 진짜 잘 그렸다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많이 주셨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올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땡큐 포 왓측 마이 비디오 and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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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